백성을 사랑한 왕이 된 왕자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리사리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누구보다 왕자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왕자는 성품이 착하고 친절하며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게다가 활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에서 온 세 명의 여행자가 궁전을 찾았습니다. 왕자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세 사람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활솜씨가 빼어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재주가 있었으며 세 번째 사람에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세 사람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왕자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왕자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세 명의 여행자와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치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왕자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마침내 여행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냈습니다. 드디어 왕자는 새로 사귄 세 명의 친구와 함께 모험길에 올랐습니다. 네 사람이 한참 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왕자의 눈에 물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쥐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쥐는 구덩이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가까스로 구덩이 가에 흙으로 기어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빠지고 또 빠지기를 거듭했습니다. 왕자는 쥐가 불쌍했습니다. 결국 왕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쥐가 물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왕자님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쥐들의 왕입니다. 지금부터 왕자님이 가시는 길 어디에서든 저희 쥐 백성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쥐들의 왕은 왕자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길을 가던 왕자 일행은 길게 줄을 맞춰서 일터를 향하는 일 개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양동이 가득 담긴 물을 길바닥에 쏟아버렸어요. 개미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마구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개미들을 보자 왕자는 안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살 왕자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을 여러 장 주워서 물에 빠진 개미들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잎사귀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덕분에 개미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마음씨 착한 왕자님 저희들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개미왕국의 일개미들입니다. 지금부터 왕자님께서 가시는 길 어디에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일개미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난리에서 목숨을 건진 일개미들이 왕자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왕자와 세 명의 여행자는 어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잔인하고 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씨름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잔인한 왕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름다움은 소문이 자자하여 수많은 왕자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공주에게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공주와 결혼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는 그것을 해내는 사람과 공주를 결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들이 터무니없이 어려워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잔인한 왕은 실패한 왕자들을 모두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은 이제 젊은 왕자들로 가득 차서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왕은 수많은 왕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몹시 흡족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왕들은 잔인한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잔인한 왕은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세상의 제왕이라도 됐냥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왕자도 이 잔인한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자는 왕에게 찾아가서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음용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지하 감옥에 던져 넣을 어리석은 놈이 또 하나 늘었군. 왕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왕에게 첫 번째 과제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멀고 먼 히말라야의 깊은 산 속에서만 피는 아주 특별한 꽃을 다 오는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그 꽃을 나에게 가져와야 한다. 왕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왕자는 세 명의 여행자에게 첫 번째 과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처럼 빠른 발의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자님. 히말라야 산을 하룻밤에 다녀오는 일 정도는 식은 죽 먹기랍니다. 뒤이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꽃이 어디에서 피는지 알고 있지요? 그리하여 바람처럼 빠른 발을 가진 사나이는 한다름의 히말라야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나이가 일러준 곳에서 아주 특별한 꽃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살 왕자는 왕에게 아주 특별한 꽃을 바쳤습니다. 왕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꽃을 받아든 왕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좋다. 그럼 두 번째 과제를 알려주겠다. 잔인한 왕의 얼굴에는 흰 종이에 먹이 번지듯 사악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봐라. 왕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여러 명의 신하들이 세계의 커다란 가마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신하들은 가마니에 들어있는 나달과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진흙을 한 대 뒤섞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에 섞여있는 나달을 모두 건져낸 다음 다시 가마니에 채워서 내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달의 수를 이미 세워놓았으니 나를 속일 생각일랑 하지 않는 게 좋다. 단 한 알이라도 모자라면 너를 지하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궁리한 끝에 왕자는 물난리에서 구해준 개미들을 떠올렸어요. 왕자가 도움을 청하자 일개미들은 흔쾌히 왕자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나달이 가득 찬 세계의 가마니를 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당장 나달의 개수를 세어보라고 했어요. 신하들은 나달을 하나하나 세어보더니 처음과 개수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왕은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해져서 간신히 활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고개를 돌린 채 낄낄거렸습니다. 왕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잔인한 왕은 속마음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아주 지혜로운 젊은이로군. 어디 이번에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세. 이 궁전 안에는 수백 개의 장식 기둥이 있네. 모두 잘 마른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었지. 그럼 세 번째 과제를 말해주겠네. 내일 아침까지 이 기둥들을 밀가루보다 더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놓도록 하게. 왕사는 이번에도 금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쥐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에요. 수천마리의 쥐들이 수백 개의 기둥을 이빨로 갈가서 먼지보다 더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기둥이 있던 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루를 보았습니다. 왕은 마치 설익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뱃속이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은 약속한 대로 공주를 왕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사악한 왕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은 군사를 모아서 왕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딸을 빼앗아간 왕자를 죽이고 공주를 다시 데리고 오너라. 수천명의 병사가 왕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왕자와 친구가 쏜 화살 앞에 모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쓰러졌지요. 병사를 다 잃은 왕은 마침내 왕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자는 왕에게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왕자들을 즉시 풀어주라고 명령했어요. 왕자와 왕은 공주 그리고 세 명의 영웅은 왕자의 고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왕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며 며칠 동안 다섯 사람을 환영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의 손님들은 왕국의 모든 백성과 쥐들 그리고 일개미들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친 왕도 함께 참석했지요. 왕은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두 왕국에서는 행복한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놀리는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순박한 시골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아주 순진해서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총각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이 어미가 시큼한 것이 먹고 싶구나. 저 건너 산에 가서 산딸기 좀 따다주련. 산에 가려면 시내를 건너고 가시밭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총각은 워낙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험한 길도 마다 않고 즐거이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시내를 건널 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금세 깜깜해지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갑자기 웬 피람?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산딸기를 잡숫고 싶어 하니 얼른 다녀와야지. 총각은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까랑이를 올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앞에 가시밭길이 있는데 바지까랑이 올리고 벗언도 벗을 셈인가? 총각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멀리 검은 그림자가 얼핏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앞에 시내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총각은 길 가던 사람이 괜히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서 벗어낼 도로 신고 바지까랑이를 내렸습니다. 얼마 뒤 정말 가시밭길이 나왔어요? 정말이었구나. 고맙기도 해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총각이 가시밭길로 들어서자마자 가시밭길은 금방 시내물로 변했습니다. 눈 감짝할 사이에 당한 일이라 총각은 그만 시내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옷을 흠뻑 적시고 나온 총각은 오돌로돌 떨면서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자네 계속 그러고 갈 텐가 저 앞쪽에 시내몰이 있는 것도 모르나 보군. 아까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 앞에는 가시밭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시키지야 않겠지? 총각은 버선을 벗고 바지까랑이도 올렸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정말 시내물이 나왔어요? 정말이었군. 그런데 혹시...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뭐하러 나한테 괜히 거짓말을 하겠어. 그러나 총각이 시내물에 살짝 발을 담그자 시내물은 금방 가시밭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가시에 맨살을 여기저기 찢긴 채 간신히 가시밭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했을까? 어쨌든 이제 됐어. 이렇게 도착했으니... 총각은 가시에 찔린 다리를 절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는 맛있는 산딸기가 많이 있었어요. 총각은 바구니에 산딸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돌아갈 길이 걱정되었지만 어머니가 산딸기를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기뻤습니다. 이봐, 그렇게 고생하고도 여기까지 왔나? 고개를 들자 아까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한 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 저건 도깨비? 총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랄 것 없어. 너처럼 효성이 지극하고 착한 사람은 해치지 않으니까. 다만 내가 사람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해서 말이지. 도깨비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총각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시냇물도 없고 가시밭길도 없었답니다. 쌀 한 섬을 얻은 바보 옛날에 모두들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는 짓마다 엉뚱하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그 바보가 항아리를 사러 장에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바보는 이것저것 항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아리는 모두 엎어져 있었어요. 아주머니 항아리들이 입이 없는데요.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봐 바보는 항아리를 뒤집어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항아리들 밑이 다 빠졌어요. 바보가 다시 항아리를 사러 갔습니다. 큰 것은 60전, 작은 것은 30전이라고 했어요. 바보는 30전을 내고 작은 것을 하나 사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어디 쓰려고요. 좀 큰 걸로 사오세요. 아내의 말에 바보는 다시 장에 갔습니다. 이건 너무 작아서 못 쓴대요. 큰 걸로 바꿔주세요. 먼저 돈을 내야지.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보는 눈이 둥글해져서 소리쳤어요. 아까 30전 드리고 방금 작은 항아리를 드렸잖아요. 합쳐서 60전 받죠? 그러더니 큰 항아리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바보가 밤과 차, 감과 식초를 팔러 다녔습니다. 밤차 감초 사시오. 그러나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녀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은 밤, 감은 감, 차는 차, 초는 초 이렇게 따로따로 외쳐야지요. 다음날 바보는 다시 물건을 지고 나왔습니다. 밤은 밤, 감은 감, 차는 차, 초는 초, 따로따로 사시오. 바보는 아내가 시킨 대로 외쳤지만 역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바보는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샜나? 밖이 화내서 내다보니 마을 창고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께 알려야겠다. 서둘러 나가던 바보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런 꼴로 어른을 찾아뵐 수는 없지. 그러더니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끓였습니다. 그 물로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한 다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러고는 부채를 든 채 점잖게 이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바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장은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바보는 다시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장님 불이 났어요. 그러기를 수십 차례 마침내 이장의 아내가 부스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누구 왔어요? 접니다. 창고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 불이 났다구요. 그제야 이장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창고에 불이 났다구요. 이장의 아내는 곧바로 남편을 깨우고 집안 식구들을 몽땅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장은 옷도 입지 못하고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뛰쳐나왔지요. 그러나 이미 창고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장은 원님에게 불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창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이장은 집에 오자마자 바보를 불렀습니다. 바보야 불이 났으면 빨리 달려와서 대문이고 마르고 마구 두들겨야지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일어나서 불을 끄지. 알았습니다. 바보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바보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불이야 바보는 이장 집의 대문이고 마르고 마구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방문과 창문도 부서지도록 두드렸어요. 불이야 어디 어디 이장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디에 불이 났나? 이장이 물었습니다. 불이 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바보의 물음에 이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무슨 이야기든 해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흥을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가 바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좋아. 만약 하시면 한 번 하실 때마다 쌀 한 섬 내기예요? 좋아.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바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주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영주님이 가마를 타고 가는데 소리개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소리개는 영주님 옷에 찍 똥을 싸고 날아갔지요. 하인들이 화를 내면서 화를 쏘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영주님이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 옷이나 내오너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흥을 깨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영주님이 다시 가마를 타고 가는데 아까 그 소리개가 쫓아왔어요. 이번에는 소리개가 영주님의 칼집에 똥을 싸고 갔어요. 하인들은 다시 화를 쏘려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영주님이 말리더니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 칼이나 내오너라 하는 거예요. 흥을 깨는 사람은 그런 하다가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보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영주님이 다시 가는데 소리개가 또 쫓아와 이번에는 영주님의 머리 위에 찍 똥을 쐈어요. 하인들은 이번에야말로 화를 쏘려고 했어요. 그러자 영주님이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 머리나 하나 가져오너라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얼른 달려가서 영주님의 새 머리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영주님은 똥 묻은 머리 대신 새 머리를 얹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침내 흥을 깨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막고함을 쳤어요. 옳지 쌀 한 섬 그렇게 해서 바보는 쌀 한 섬을 얻었답니다. 이 바보 진짜 바보가 맞을까요? 세상과 제자 유별나게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도 못 당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검은 것은 희다. 아이가 그렇게 주장하면 검은 것은 희게 되고 흰 것은 검다. 하면 흰 것은 검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그의 말발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부들은 물론 주교들까지 그와 이야기하면 스스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말발센 신부였습니다. 말발센 신부에 대한 소문은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다투어 자식들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직접 와서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왕과 기족들도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발센 신부는 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굴복시킬 자 누구인가 있다면 나와보라. 이제 그는 하느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지옥도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은 끝이다. 지옥이나 연옥이나 천국은 없다. 세상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뿐이다. 그는 하느님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없다고 가르쳤어요. 누가 하느님을 보았는가 누가 영혼을 보았는가 보았다면 내게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그런 그의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기가 오른 그는 결혼까지 하겠다고 나섰어요. 죽으면 그뿐이다. 실컷 즐기고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러더니 예쁜 처녀를 골라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다니요. 세상에 그런 법도 있습니까? 주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러내서 반대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주례를 서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주례를 서는 수밖에. 말빨센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에 자신이 직접 주례를 섰습니다. 그 후 그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곧 하느님이었고 그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스물 네 시간밖에 살 수 없다. 말빨센 신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고 하느님인 자신이 죽는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순 없소. 난 앞으로도 백년 아니 천 년은 더 살 것이오. 이제까지 지은 죄만도 하늘에 닿았 것만 죄를 얼마나 더 짓고 싶어서 그러느냐. 스물 네 시간도 하느님께서 내린 마지막은 종인 줄 알거라. 스물 네 시간 후에 전 어디로 갑니까? 천국인가요? 넌 천국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연옥으로 갑니까? 넌 연옥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옥도 아니겠군요. 전 지옥도 부정했으니까요. 그럼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라고요? 말빨센 신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스물 네 시간 안에 믿음이 깊은 사람을 찾아라. 그의 기도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천사는 말을 마치고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말빨센 신부는 천사가 사라진 쪽을 향해 팔을 휘저었어요. 그러나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는 서둘러 신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시오. 영혼은 있는 것이오 없는 것이오. 우린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없다고 생각하오. 처음엔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없다고 했으니 없는 줄 알고 있소. 그게 아니오.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거요. 하느님은 계시며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소. 순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시오. 누가 하느님을 본 적이 있소? 영혼을 본 사람이 있소? 신학자들은 말발샌 신부가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발샌 신부는 절망감에 빠져 학생들에게 갔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생님이 없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도 영혼도 지옥도 천국도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오 좋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믿습니다. 아니요 말발샌 신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어느덧 죽음이 서서히 그의 몸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한 아이가 그를 보고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발샌 신부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얘야 넌 하느님을 믿고 있구나. 그럼요. 넌 어디에 사는 누구니? 전 아주 먼 나라에서 왔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중이지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누구세요? 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은. 말발샌 신부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훌륭한 선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하느님과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저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전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니? 생명은 볼 수 없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계세요.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구나. 말빨센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얘야 난 그것도 모르고 너무 교만했구나. 말빨센 신부는 그제야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이의 기도뿐 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이제 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 내 몸에서 죽지 않는 것이 나오면 내 영혼이 하느님 계신 곳으로 간 줄 알거라. 내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 내가 가르쳤던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 거다. 이윽고 약속한 24시간이 흐르자 말빨센 신부는 아이에게 아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럼 부탁한다. 마침내 말빨센 신부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눈처럼 흰 생명체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학교로 달려가 말빨센 신부의 제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영혼이다. 선생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토록 오랫동안 영혼이 없다고 배운 제자들이었건만 그들은 흰 생명체가 세상의 영혼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답니다. 무서운 농담.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 마을 사람들 몇몇이 공터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하군. 홀쭉한 총각이 괭이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희끗희끗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군. 백년 전에 전쟁이 났을 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 말일세. 그래서 그런지 난 여길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오싹 해지지 뭔가. 그때였습니다. 홀쭉한 총각이 괭이질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러나? 괭이에 뭐가 부딪힌 것 같아요. 혹시 사람 뼈 아닌가? 순간 사람들이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에이 설마요? 홀쭉한 총각이 웃으며 획을 헤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크다. 무서움을 떨쳐버리려는 듯 홀쭉한 총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땐 한 가닥 했겠어요? 마치 거인 같군. 기운도 굉장히 셌겠죠? 이런 사람이라면 내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군요. 끔찍한 소리 말게. 희끗희끗한 노인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났어요. 홀쭉한 총각은 마을의 한 아가씨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야무지기로 소문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야무진 신부가 꿈을 꾸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야무진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글소리에 스스로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별 이상한 꿈도 다 있군. 야무진 신부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연속해서 사흘이나 꾸나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거인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난 당신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이라오. 야무진 신부는 안되겠다 싶어 홀쭉한 신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누구죠? 왜요? 아직 다 안 정했는데. 야무진 신부는 홀쭉한 신랑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아세요? 순간 홀쭉한 신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전에 무심코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나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홀쭉한 신랑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식으로 초대한 게 아니고 농담으로 한 거라고 말했지요. 농담이라도 죽은 사람의 뼈에 대고 했으니 그렇지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소? 어쨌든 그 사람은 우리 결혼식에 올 모양이에요. 100년 만에 받은 초대인데 마다하겠어요? 그러니 어떡하면 좋겠소? 홀쭉한 신랑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홀쭉한 신랑이 꿈을 꾸었습니다. 야무진 신부의 꿈과 같이 거인이 방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어요. 난 자네의 초대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네. 죄송합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홀쭉한 신랑이 애원했습니다. 그럴 순 없지 100년 만에 받은 초대를 어찌 없던 일로 할 수 있겠나. 이튿날 아침 홀쭉한 신랑이 야무진 신부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꿈에까지 나타난 걸 보니 꼭 올 모양이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지. 야무진 신부가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우선 목수에게 지붕이 높은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하세요. 거인이 들어갈 정도로 높게요. 집이 완성되면 꽃과 레이스로 장식해서 결혼식장처럼 꾸미세요. 안에는 하얀 천으로 덮은 식탁을 놓고 식탁 위에는 깨끗한 흙을 담은 접시와 물병을 놓아두세요. 식탁 옆에는 침대도 하나 놓고요. 안내는 누가 하는 거요? 당신이 당연히 해야지요. 당신이 초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그 사람 앞에는 서지 마세요. 함께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들어오라고 하면 그래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간 다음에는 어떡하면 돼요? 얼른 자물쇠로 채우고 돌아오세요. 홀쭉한 신랑은 야무진 신부의 말을 깊이 명심했습니다. 이윽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드느라 못 들었지만 신랑 신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하세요. 야무진 신부가 신랑의 손을 꼭 잡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홀쭉한 신랑은 부들부들 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밖에는 과연 꿈에서 보았던 거인이 와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홀쭉한 신랑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새로 지은 집으로 거인을 안내했습니다. 야무진 신부 말대로 뒤에 서서 안내했어요. 들어가시지요. 먼저 들어가시오. 아닙니다. 손님을 위해 지은 집이니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럼 실례하겠소.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전 저쪽 손님들에게 가봐야겠습니다. 홀쭉한 신랑이 문 밖에 선 채 인사했습니다. 잠깐만 들어왔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전 그렇다면 할 수 없구려. 대신 당신도 날 초대했으니 나도 당신을 초대하겠소. 내 초대를 받아주시오. 전 죽은 사람의 초대는 받지 않겠습니다. 홀쭉한 신랑이 계속 거절하자. 거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홀쭉한 신랑은 재빨리 말하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자물쇠를 채우고 왔소. 잘했어요. 야무진 신부는 다시 한번 홀쭉한 신랑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무진 신부가 홀쭉한 신랑을 깨웠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가봐야지요. 또 나 혼자 말이요. 아니에요. 오늘은 나랑 같이 가요. 하지만 절대... 나보다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야무진 신부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새 집으로 갔습니다. 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과 침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접시에 담아두었던 흙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고 물이 없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야무진 신부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보다 먼저 이 흙을 밟았다면 그의 초대를 받아들인 게 돼요. 그러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야무진 신부는 빗자루로 흙을 깨끗이 쓰러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괜찮은 거요? 난 그 사람이 초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홀쭉한 신랑은 절대 죽은 사람의 뼈에 대고 농담하지 않았답니다. 죽은 사람의 뼈에 대고 농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농담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바보 아들 농부의 큰아들은 영리했고 작은아들은 둔했습니다. 그래서 늘 큰아들만 심부름을 했는데 늦은 밤에 묘지 옆을 지나는 심부름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쳐요. 둔한 작은아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소름 끼친다는 게 뭘까? 영리한 큰아들의 말이라 작은아들은 그것도 무슨 기술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작은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뭐라도 배워서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니? 예, 전 소름 끼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어이구, 소름 끼치는 게 무슨 기술이라고. 농부는 작은아들의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는 교회에 보내 종지기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술만 가르쳐주면 성실하게 일할게요. 처음 교회 관리인에게 인사하면서 작은아들은 소름 끼치는 기술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가르쳐주지. 교회 관리인은 소름 끼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 관리인은 곤하게 자고 있는 작은아들을 깨웠습니다. 종칠 시간이네, 어서 탑에 올라가게. 그라고는 재빨리 유령으로 분장하여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아들이 탑으로 올라왔어요. 교회 관리인은 허연 망토를 휘날리며 음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누구냐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도둑으로 알고 집어던지겠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걸어와 교회 관리인을 번쩍 들어 계단 밑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회 관리인의 아내가 작은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혹시 못 봤어요? 글쎄요, 아무도 못 봤는데요. 탑에서 본 허연 망토를 두른 도둑 말고는요. 순간, 교회 관리인의 아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단 밑에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교회 관리인의 아내는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다 놓은 뒤 농부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관리인의 아내가 악을 쓰자 이번에는 농부가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네가 기술을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러 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이 돈 갖고 당장 사라지거라. 농부가 돈주머니를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럴게요. 저도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 소름 끼치는 기술을 배우고 싶거든요. 작은 아들은 돈주머니를 챙겨 들고는 도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누구한테 소름 끼치는 기술을 배우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는데 한 사나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거라면 내가 가르쳐주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교수대가 있네. 거기 매달려 있는 죄수들과 하룻밤 자고 나면 들림없이 배울 수 있을 거네. 그래요.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게요. 작은 아들은 당장 교수대로 갔습니다. 교수대에는 교수당한 시체들이 일곱구나 매달려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불 옆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작은 아들은 시체들을 내려 모닥불 옆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한 시체의 옷에 불이 붙었어요. 아니 옷에 불이 붙었는데도 왜 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나한테 옮겨 붙으면 어떡하라고요? 작은 아들은 화를 내며 시체들을 다시 교수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 만났던 사나이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이제 소름 끼치는 거에 뭔지 알겠지? 약속한 대로 돈을 주게. 저 사람들은 임도 펑긋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배워요? 자기 옷이 타들어가도 가만히 있던데. 아 제발 소름 끼치는 기술을 좀 배워봤으면. 그러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여관 주인이 불렀어요. 소름 끼치는 기술이라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귀신들이 사는 성이 있네. 성 지하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지.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갔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네. 배아께서는 그 성에서 사흘밤만 지내고 나오면 공주님과 결혼시키겠다고 하셨네. 작은 아들은 당장 왕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악마의 성에 들어가 사흘밤을 지내고 나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성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사방에서 검은 개와 고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와 고양이들은 사납게 짖으며 작은 아들의 머리 위로 휙휙 날아다녔습니다. 이것들이 썩 꺼지지 못해? 작은 아들은 개와 고양이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의 일부는 맞아 떨어지고 일부는 기겁을 하고 내뺐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작은 아들은 손을 탁탁 털곤 구석에 있는 낡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간 침대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려라 달려 신나게 달려라 작은 아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침대는 쿵쾅거리며 성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홀가닥 뒤집히더니 작은 아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침대를 반대로 뒤집어 바로 놓았습니다. 아, 재미있게 잘 놀았다. 이윽고 날이 밝자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은 모닥불 옆에서 자고 있는 작은 아들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안됐군. 그 소리를 듣고 작은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 오셨어요? 아니, 자네 살아있었나? 그럼 그깟 일로 죽나요? 작은 아들이 길게 하품을 하자 왕은 믿기지 않은 듯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굴뚝에서 몸뚱이 반토막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로 소름끼치나 보지? 작은 아들이 몸뚱이를 밀어내자 이어 나머지 반토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험악하게 생긴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자는 내가 무섭지 않나? 거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물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왜 허락도 없이 침대에 앉는 거지? 작은 아들이 묻자 거인은 대답 대신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수많은 거인들이 나타났어요. 거인들의 손에는 해골과 뼈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게임 한번 할까? 게임은 뼈들을 나란히 세우고 해골을 굴려 쓰러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겠는데 나도 좀 끼워주지. 돈이 없으면 안 돼. 너 돈 있어? 있지.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준 주머니를 걸고 거인들과 게임을 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거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작은 아들은 모닥불 옆에 누웠습니다. 그라고는 왕이 올 때까지 코를 골며 잤어요. 간밤에도 별일 없었나? 돈을 조금 잃었을 뿐 아무 일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길게 하품을 하고 왕은 믿기지 않는 듯 보고 또 보았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밤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거인들이 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관에는 얼마 전에 죽은 사촌동생의 시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관에서 사촌동생을 꺼냈습니다. 몸이 너무 차군. 내가 따뜻하게 덮여줄게. 그러고는 시체의 얼굴에 뺨을 비비고 팔,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래도 온기가 돌지 않자 침대에 눕혀놓고 온몸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옳지. 이제야 따뜻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작은 아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형이 죽을 차례야. 이런 나쁜놈.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목을 졸라? 작은 아들은 시체의 팔을 꺾어 다시 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거인들이 관을 들고 사라졌어요. 아, 소름끼치는 기술은 정말 어렵구나. 누가 나에게 소름끼치는 기술을 좀 가르쳐주었으면. 그때 허연 턱수염이 길게 늘어진 유령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소원이라면 내가 가르쳐주지. 유령 노인은 작은 아들을 대장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보게 유령 노인은 도끼로 새 받침대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괭음과 함께 모루가 땅속에 박혔어요. 그 정도쯤이야. 이어 작은 아들이 내리치자 모루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아들은 유령 노인의 수염을 끼워넣고는 바짝 조였습니다. 어때요? 내가 이겼지요? 유령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루를 앞으로 잡아당겼어요. 내가 졌네. 내가 졌어. 유령 노인은 깨끗이 항복하고는 작은 아들을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에는 커다란 보물 상자가 세 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는 왕에게 주게 나머지 하나는 자네가 갖고 말을 마친 유령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이 찾아왔습니다. 어떠냐? 이번에도 소름 끼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느냐? 예, 그래서 너무 지루했어요. 사촌 동생이 왔는데 못되게 굴기에 혼내주고 유령 노인에게 보물 상자를 얻은 게 다였어요. 보물 상자를 얻었다고? 왕은 드디어 용감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 작은 아들을 궁궐로 데려가 공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왕위까지 몰려주었어요. 왕위 된 후에도 작은 아들은 소름 끼치는 법을 몰라 몹시 답답해했습니다. 아, 누가 나한테 제발 소름 끼치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면. 보다 못한 한 시녀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그날 밤, 시녀는 시내가에 가서 미꼬라지와 함께 찬물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들고 침실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그것을 사정없이 남편 몸에 부어버렸어요. 순간 미꼬라지들이 꿈틀거리며 작은 아들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깬 작은 아들이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소름 끼쳐라. 결국 작은 아들은 소름 끼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쌀 한삼을 얻은 바보 이야기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전래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읽으면 주인공은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을 듣기 위해 주인공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을 하려다가도 꾹 참은 흥을 깨는 사람도 결국에는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쌀 한 섬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30분으로 큰 항아리를 샀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말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실속 있게 살인 셈입니다. 바보인 척하는 똑똑한 사람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